안녕하세요 진솔이에요 영상에 이어라면 역시 원동미나리죠 그래서 오늘은 원동미나리, 한돈삼겹살, 모듬버섯, 복종, 쌈채소를 준비했어요 그럼 팝뉴스부터 따라 볼까요? 이거까지 못하겠다 다시 자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볼게요 뜨겁다 요 빛나리는 너무 커서 한번에 안올라가니까 한번 잘라서 올려줄게요 잠깐만, 그걸 한번에 다 올린다고? 아니고요 아, 아니다 엄마 올려줄게요 음, 미나리향 우와, 미나리향 부캐같지 않아요? 내 사랑을 받아줘 땡으로도 먹어볼게요 땡으로도 먹어볼게요 땡으로도 먹어볼게요 음, 미나리향 고기향도 고기 조금 고기 조금 미나리 많이 음 음 음 고기 삼겹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점 먹어서 모르니까 한 점 더 먹어볼게요 음 삼겹살 조금 미나리 많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삼겹살이랑 미나리가 완전 꿀조합인 것 같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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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판 더 꾸여야겠죠? 자, 삼겹살 한 점에 미나리 듬뿍 올리고 음 음 음 음 음 혼자 먹기 아깝다 이제 거의 다 다 구웠으니까 버섯 미나리 삼겹살 삼합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쌈장에 찍어서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 먹었다 2월 23일부터 원동미나리 축제가 시작됩니다 봄 매흔 가득한 원동미나리 많이 드시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